자, 22년 7월 학평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에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에 점 Q에서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네요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다 그리고 나서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다시 Q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A가 PSQ까지 6m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초이고 처음에 지금 이렇게 가는데 3초 걸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3초 Q에서 다시 P까지 6m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갔다가 끊어지고 나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그치? 내려와서 다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1초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질량비를 구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뭐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어떤 운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운동을 했는지 한번 보면은 다시 그릴게요 자, 속도시간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처음에 지금 정지해 있었죠? 정지해 있다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얘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다? 3초 걸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이동거리가 얼마다? 6m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4m per sec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 A 혼자서 움직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했다가 정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감소하다가 정지를 하고 다시 이제 속력이 증가하면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자, 끊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를 지금 내려오게 되면은 자, 이 시점에서 얘가 지금 이쪽으로 4m per sec였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하면 다시 내려왔을 때 얘는 이쪽으로 4m per sec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동일한 위치에 왔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얘가 Q점에 왔을 때는 아마도 4m per sec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나? 자, 1초 걸렸답니다 6m 가는데 1초 자, 이 시점부터 6m 가는데 지금 1초만큼 걸렸다 자, 그 말인즉슨 6m 가는데 1초 걸렸으니까 평균 속력이 6m per sec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때 속력이 8m per sec구나 그래야 평균 속력이 6m per sec고 1초 동안에 6m를 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말인즉슨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뭐 질량비를 물어봤으니까 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힘 분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가속도고요 자, 같이 움직일 때 지금 가속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3분의 4m per sec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얘는 1초 동안 4m per sec 변했으니까 여기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4m per sec 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단은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힘 분석을 하면 되는데 자, 처음에 이제 같이 움직일 때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같이 움직일 때는 자, M, A, M, B 이렇게 A와 B가 지금 같이 움직이는데 자, B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을 받고 있냐면은 실은 지금 생략한 겁니다 실은 생략하고 B는 지금 어떤 힘을 받고 있습니까? 중력 받고 있죠? 근데 중력 가속도가 10m per sec 제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10M, B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A 같은 경우는 자, 경사면이니까 얼마나 힘을 받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받는 힘을 그냥 스몰 F라고 놓겠습니다 자, 이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알짜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죠? 알짜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될 거고 알짜 힘을 써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MA 플러스 MB가 자, 총 이만큼의 진량이 어느 정도 가속도로 3분의 4m per sec 제곱으로 그죠? 가고 있네요 근데 이 알짜 힘이 뭐다? 요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10M, B 마이너스 F다 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A 혼자 움직일 때 이제 끊어지고 나서 A 혼자 움직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A 혼자 이제 움직이는데 힘 어떻게 맞죠? 이쪽으로 스몰 F만 맞게 되죠 그죠? 자, 이쪽으로 스몰 F만 맞게 되고 알짜 힘이 그럼 이쪽이니까 스몰 F인데 이때 가속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4m per sec다 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진량 MA 곱하기 4다 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F는 4MA다 라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게 4MA다 라고 대입을 해준 다음에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은 자, B 이쪽으로 쓱하고 넘기면은 3분의 26 MB가 될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A 이쪽으로 쓱하고 넘기면은 아, A를 이쪽으로 넘겨야겠네요 자, 이쪽으로 쓱하고 넘기면은 3분의 16 MA가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뭐죠? MB분의 MA를 물어봤죠? MB분의 MA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얘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넘겨주면은 결국에서는 8분의 13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